아, 탕수육 냄새 난다. 아, 편집 내가 갔다 와줬구나. 우리 편집자 짱이야. 여러분, 우리 편집자 음식도 잘해요. 우리 편집자 편집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개좋아요. 여러분도 편집자 두면서 그 조항에 넣어내세요. 음식 할 줄 아는 사람. 집에 항시 상주할 수 있는 사람. 조건 넣어두면 그런 분 와요. 왔다, 청소도 하줌. 아, 몰라. 안 몰라. 난 앉아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와, 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우리 편집자 센스있게 찍 먹으러 갔다 줬죠? 왜 다이어트할 때 이오 음료 먹는 걸 모르겠어. 이오트를 먹고 배가 좀 차구나. 맛있겠다. 저, 눈쟁이님 아들로 살면 안 됩니까? 밥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와, 마이크 꺼주세요. 빨리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 짜장면도 수제 짜장입니까? 아니요. 식힌 겁니까? 응, 식힌 거예요. 편집자가 식혔어. 편집자 사비로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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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섭겠다. 갑자기 차. 두두두두두두둑. 오, 뭐야? 아니, 내 카드로 결제해. 저기, 저기요. 편집자님. 저기요. 편집자님. 저기요. 지금 카드네요? 내 카드네요? 결... 길림성 16,000원. 네? 잘하셨습니다, 편집자님! 원래 그래야 돼요. 내 카드... 다음에는 스테이크 시켜먹어요,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는데... 내 카드였네? 근데 더 비싼걸로... 양장, 비, 막 그런 곳이고요. 아, 봐봐. 내... 내 카드 보여줄게. 빌림성 16,000원. 내 카드였어? 어쩐지 맛있더라. 어쩐지 내 돈이었어. 어쩐지 맛있더라. 맛이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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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결제해서 먹는 음식 개꿀맛이잖어. 도마테로의 독수다. 부드럽게 파란 하늘 위로의 회 날아가겠죠. 흔히 그 사람이 버거워! 흔히 그 사람이 버거워! 힘들면 좋겠어! 아프라! 아프라! 흔히 그 사람! 솔직히 경험하고! 아프라! 하! 하! 억울하신가 봐요. 그 전에... 저기요. 편집자에 나중에 봅시다. 편집자에 나중에 봅시다. 어디 쓴? 과자 박스. 어... 80베란다. 킹점유. 아니... 반 이상 드셨잖아요. 어딜 봐서 2천... 나한테 14,000원어치 안 줬잖아. 14,000원어치 주면 15,000원 있으세요. 나이스! 15,000원을 생각해서 드실 수 있을 만큼만 드린 겁니다. 이제 3,000원어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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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팍. 탄 좀 드릴? 오... 편리자 캡팍. 캡팍 주냐? 어? 편집자님. 님님. 오늘 밖에서 자세요. 안되겠다. 와우. 그럼 안되요. 편집자님 오늘 밖에서 자세요. 안되겠다. 아니요. 사람을 밖에서 자세요. 제본주의 싶은데 하얀거 아닙니다. 안되겠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을 밖에서 자세요. 오늘 우리 편집자님은 야외 지침 찬스에 걸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에 찬스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축하드립니다. 안산저격수님 혹시 편집자 더 필요하신가요? 어? 저분은 편집자 거용할 정도로 그게 안되십니다. 저 붕대 여덟개 구강 여덟개. 음? 뭐드려요? 저 402. 정정아. 4int. 4, 사전. 5, 사전에 귀신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7, 바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4, 사전에, 1, 2, 3, 5, 4, 4, 5, 6, 6, 6, 7, 8, 8, 8, 8, 9, 9, 9, 10, 9, 11,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